입에서 막 카즈가 나온다고요? 입에서 카즈가 나온다고요? 여기서요 그런거래요? 입에서 나오고 혹시 기자님들 노트북에서 카즈가 나오고 이런거 할 수 있어요? 제가 그런걸 어떻게 해요? 할 수 있잖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광수 같이 추 와우 갑니다 오 좋아요 표정연기 보이시니까 자 지금 몇달만에 하는건데요 자 다시 저희 정말 죄송한데 메모를 카즈 지울 수 있을까요? 기자님들 다시한번 여러분 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리 멈춤 아 표정이 벌써 aw 아钱없이 저 정도면 무제한거죠 아 갑니다 오 죄송한데 다 한건데 완전지 봉법 같더라고요 이번에 유아씨 자 마또나 체계하십니다 아 아 아 느낌이 뒤로 같은 모습을 오 좋습니다 자 스프레드 들어갑니다 스프레드 오오오 정말 가지런히 도일차 뒤집어 볼까요 완벽합니다 최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일출 도선생의 아들 짝기의 아들 아 대단합니다 몇달간 연습한 어 지금 벌써 손날림이 가볍습니다 많이 까먹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오오 люч 와우 자,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